조건부 서식 내용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조건부 1번 시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 A4부터 H18 영역에서 학번의 데이터가 2024로 시작하는 이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실 때는요. 위쪽에 있는 제목은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요.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홈탭에 가시면요. 스타일이 있고요. 스타일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하셔서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오셔서 수식을 작성하는데 학번이 2024로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네 글자를 추출해서요. 그 값이 2024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겁니다. 수식을 작성할 땐 항상 등호를 입력하시고요. 함수 이름이 있는 left 함수를 입력하시고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A4를 선택합니다. A4셀을 선택하고 키보드 기능키의 F1부터 F12의 기능키 중에 F4를 한 번, 두 번 누르시면 달러 A4로 표시가 되고요. 심표 네 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문자 2024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화면을 살짝 확대했을 때 저희는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선택하신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수식을 작성하시는데 왼쪽에 네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left 함수를 입력합니다. 함수를 입력하실 때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소문자 입력하셔도 되고 대문자 입력하셔도 되고요. A열에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질 거라서 A 앞에는 달러 기호를 표시하셔서 고정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 왼쪽에 네 글자를 추출한 값이 2024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데요. left 함수를 통해서 문자를 추출해 오셨기 때문에 문자 2024와 같습니까? 라고 문자 처리를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서식을 클릭하여 서식 클릭하셔서 색깔에서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하시고 네, 색깔, 글꼴 색깔에 대한 언급만 있으니까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학번 데이터들 중에서 왼쪽에 네 글자를 추출한 값이 2024에 해당한 데이터, 행 전체가 글꼴 색깔이 파랑색으로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과 같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두번째 문제는 A4부터 G15 영역에 대해서 위쪽에 있는 제목행은 포함하지 않고 첫번째 데이터부터 드래그 하셔서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 지기가 차장이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면서 조건이 하나는 아니고 두 개 이상의 조건인데 ~~이면서 라고 현재 예지해서는 조건이 두 개입니다.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다 라고 하시면 AND 함수를 이용하셔서 AND 마찬가지로 대문자 구분하지 않고 대문자든 소문자든 입력하시고요. 첫번째 데이터가 있는 지기를 선택 C4를 선택하되 F4 하나 두 번 누르셔서 C열에 있고 4,5,6,7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요. 그 값이 차장과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첫번째 조건이 끝났으면 심표 두번째 조건이 있는 G4를 클릭하되 F4, F4를 두 번 누르셔서요. G열을 고정시킨 다음 그 값이 작습니까? 미만입니까? 라고 있으니까 작다라고 표현하고요. 500만원에 해당한 값 네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래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셨고 조건이 차장이거나 총급여가 500만원 미만이란 조건을 둘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ND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C열은 고정하고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열 앞에는 달러 마찬가지로 총급여가 있는 G열은 고정하고 4,5,6,7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달러 기호가 F4라는 기능키를 이용해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서식을 클릭하셔서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행 전체에 대해서 굵게 하겠습니다. 글꼴 색깔을 표준색에서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서 빨간색 글꼴로 표시된 내용을 보시면 직위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총급여에 가셔서 500만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500만원보다 작은 데이터를 찾아서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시스판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조건부 3번 시트 클릭하셔서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에서는 A4부터 F14 영역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 체험 코드가 P 또는 S로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또는 이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된다라고 OAL 함수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LEFT 함수 입력하시고요. 다음에 체험 코드가 있는 C4를 선택하되 C열에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라고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C열만 고정하시고 심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문제에 나와 있는 P와 같습니까? 다시 한 번 심표 첫 번째 조건이 끝났으니까 심표를 누른 거예요. 그 다음 LEFT 함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C4에 있는 데이터 F4, F4 눌러서 두 번 그 다음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S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 큰 따옴표 처리해 주시고 OAL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화면을 살짝 확대해서 보시면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돼요. 라고 해서 OAL 함수 사용을 했고요.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둘 다 LEFT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C열에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P하고 같습니까? S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눌러서 저희는 배경 색깔 체육이 색깔에 가셔서 표준색의 녹색이라고 했습니다. 두 개의 색깔 중에 녹색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확인하고자 한다면 무늬색을 클릭하셔서 표준색에 가시면 연한 녹색 그 다음에 녹색 확인만 하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배경 색깔에 오셔서 녹색을 선택합니다. 색상이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문제에 나와 있는 녹색을 정확하게 마우스 설명 마우스 갖다 놨을 때 설명이 나오지 않는다면 무늬색을 통해서 색상명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실제 서식은 배경 색깔에서 녹색을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P 또는 S에 해당한 데이터에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의 실습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내용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